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주도했거나 부역했거나 은폐했거나 침묵했거나 옹호했거나 참 반역자들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이끄는데 참 그래도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것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송도에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가장 행복해하실 분들이십니다 4년 가까이 한 곳에서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는 인천 송도 블랙 시위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부정선거 정거가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는 즉시 턱검하라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참 4년간 이렇게 계속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인데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다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탄핵돼야 될 사람들은 이걸 덮었던 대법관들이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참 들기도 하고 민경욱 의원이 21시간 전에 한동운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부정선거에 대해 무언가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광했던 것이지 부정선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 자리에 내려오면 애국 동지들로부터 국회의원 한 자리 얻으려고 애면 걸면했다는 쓴소리를 듣게 될 뿐이다 있을 때 잘하시라 한동운 장관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에 하는 그런 처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고 한동운 씨는 절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부자도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한동운 씨는 부정선거 정자도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인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뭐 그저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울산 시장 자리를 하나 차지하기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도 무더기로 2, 3년의 실행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300명을 부정으로 뽑아놓은 4.15 부정선거가 역사의 심판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바보입니다 비록 늦더라도 정의의 칼날을 비켜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경욱 국두본 상임 대표의 바램과 염원이 꼭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만만치 않은 것은 과제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 자신이 선거 부정을 은폐하는 데 침묵하고 무관심하는 태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우리로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무슨 병고를 당하더라도 아무도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치 그가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강 건너 불처럼 여겼던 것처럼 국민들은 그가 병고를 당하더라도 그냥 강 건너 불처럼 여기겠죠 서로가 주고받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은 200석을 노린다 2020년 4월 총선 부정대책은 2024년 12월 9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용산시티 미션셋 때에서 부정선거 엑스포가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힘을 좀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부정선거 정거 전시회 애니메이션 개봉 행사 토크 콘서트 연주회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 권호영 변호사님 윤용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민경욱 그리고 맹주성 의원 맹주성 전 한양대 명예교수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4.15 부정선거 어떻게 설계되고 실행됐나 사회를 김미영 보유엔 대표가 맡고 허병기 박사님하고 맹주성 박사님이 두 분이 전산조작을 아주 잘 이해하시고 허병기 교수님이 특히 책도 내시고 맹주성 교수님은 이 실무적인 분야에도 많이 관여하신 분이죠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장에서 투표 상황표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하게 되면 보조 db까지는 정상적인 후보별 특별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보조 db에서 메인 db로 가는데 보조 db에 연결된 조작 서브용 pc에서 조작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세팅돼 가지고 조작가 위에 들어있으면 100을 넣으면 120으로 300을 넣으면 450으로 500을 넣으면 75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 그림표가 아무리 봐도 아름답습니다 이걸 제야 전문가 그려준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만 표를 넣는데 분명히 보조 db에는 만 표 들어갔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조작용 pc를 통과하는 순간 만 2천 표를 바뀌어 가지고 메인디에이티브에 만 표를 입력했는데 만 2천 표가 이런 바뀌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다 바뀌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손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개통도를 보게 되면 이게 현장에서 입력하는 자료고 이게 정상적으로 보조 db에 입력되는 것이고 이게 뭐죠 조작용 pc를 통과해 가지고 메인 db에 들어갈 때 조작용 프로그램을 여기 세팅해 놓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데이터는 다 위조 변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방법은 선거구마다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했고 그 규칙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겁니다 예시처럼 제야 전문가가 만들어준 것처럼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다 그냥 조작 서비용 pc 안에다가 이렇게 세팅해 놓고 그냥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다 여러분들 만 표가 만 2천 표 2만 표가 여러분 2만 5천 표 3만 표가 4만 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 들어갈수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통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4.15 부정선거가 어떻게 설계도 실행됐나 제야 전문가가 만든 개통도 부정선거 개통도 사전투표특표에서 개통도를 보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거들을 다 핵심은 사전투표특표율을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특표율 그리고 그 방법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구조작법은 상대방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 가지고 여러분 더해 주는 방식이고 신조작법은 사전투표를 뻥튀개가 여러분들 활용하는 방법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 양 후보의 격차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가 선거를 기획하는 자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4.15 총선은 4월 16일 날 민주연구원의 전략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이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잠시 올렸던 보정값이 뜻하는 겁니다 선거구마다 이 조작값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25% 할 건지 아니면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구 35% 할 건지 4.15 총선처럼 25% 할 건지 이걸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민주당에 민주는 없고 국민의힘에 국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더블당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왜 더블은 민주당인데 민주당을 쓰기에는 내가 양심이 너무나 꺼립니다 아니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에 민주당을 쓰냐 그냥 더블당이 좋다 더블당 가치중립적이니까 도저히 민주당은 민주스러워야 되는데 민주스럽지가 않으니까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나라를 그냥 완전히 거들낸 겁니다 보시게 되면 대강 살아가겠다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배운 사람이라고 식자층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남들과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정성의 얘기가 나오면 고작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부정성을 얘기하냐 말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가 지금 막걸리 고무신 사주고 표 받고 먹던 1960대 부정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학과 통계 학률 컴퓨터 하킹 프로그램 대수의 법칙 빅데이터 같은 상식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정성은 수학이고 부정성은 프로그램이고 부정성은 심리전술이고 부정성은 택다입니다 부정성은 이 모든 것을 동원한 최첨단 디지털 범죄입니다 그것을 아직 모른다면 당신이 확실한 사회 지도층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될 자격은 없는 건 물론이고 짐승입니다 짐승 금수입니다 지 새끼들이 지가 낳아서 키운 새끼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해가지고 선거를 장악한 세대 자격들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신음해야 되는데 부모라는 것이 그걸 침묵한다 그걸 무관심한다 그걸 은폐한다 그걸 옹호한다 그건 짐승이지 인간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냥 짐승이라고 보는 겁니다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이병학 교 대사님께서 부정성을 기획 실행하고 이 엄청난 범죄를 은폐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대역죄인이 아니라 조선을 끔찍히 사랑한 선교사도 있는데 말입니다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제가 썼던 삐또 이름도 없이라는 그런 미국 선교사들의 책에 나오는 그런 캔드릭이란 분 기억이 나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한 번 드리고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공병호 tv에서 이제 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양서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 관심을 갖고 정독해볼 만큼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지난 6월 달에 완관이 됐습니다 아마 이 책은 선거 부정의 실상을 가장 낱낱이 폭로한 가장 종합적인 책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정합니다 여러분, fantasclub φ, 여러분, Twill,